예 오늘 이제 12월 내일 모레면은 이제 우리 12월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그래고 오늘 제가 이제 여기 냉면 한번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냉면 한걸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다음 사진이 왔습니다 지금 오늘은 만두 그죠 만두 맛있어요 왜 안먹는적이에요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1월 4일부터 아예 못먹잖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아주 드셔보시라고 만두 하나 시키고 냉면은 비빔냉면은 두개 다 꼬빼기로 시키고요 그 신선생님 물냉면도 하나 드시라고 그래갖고 아직도 더 들어오고 나올게 있어 드셔보십시오 일단 만두 보자 한번 드셔보십시오 간장에다가 찍어가지고 이 집이 이 집이 냉면을 직접 뽑아 너무 맛있다 카더라 냉면 드셔 여기다 이 만두에다가 이렇게 간장을 이제 간장을 이렇게 부어 여기다에 넣고 이렇게 드시긴 돼 근데 금세 안에 문득한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마지막일 겁니다 내가 더 먹고 싶으면 왜 표정이 왜 그러냐 맛있어 가지고ис 맛있어서 그래요? 김치 가위를 좀 달라지겠네요 비빔내면이신가요? 비빔내면 2개요? 비빔내면 2배인데 뽀빼기로 저기 살이 하나씩 더 추가해주고요 비빔내면 2개, 사리 2개? 비빔내면 2개, 사리 2개, 물내면 1개 양 좀 많이 좀 주십시오 그 정도로 충분히 많으세요 그래도 부족할 수가 있으니 알겠습니다 세 분이세요? 두 명인데 물내면 하나, 비빔내면 2개, 비빔내면 2개 비빔내면 2개요? 네 물내면 하나, 비빔내면 2개, 사리 2개 비빔내면 2개 오호 놀라시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먹지 안 먹으면 말지 안 그렇습니까? 네 아이 뜨거워 너무 가있나? 내가 신선생보다 많이 물러 하니까 이렇게 됐네 네 맛있지요? 네 왕만유가 다섯 배니까 신선생 3개 드세요? 아 아닙니다 저 2개만 먹을게요 신선생 2개 먹고 신선생 3개 드세요 양반숙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신선생도 많이 드셔야지 신선생 배는 내가 놀라워서 이제 신선생께서 얼마만 드시겠어요 더 그대로 하나도 드세요 미련 안 가질랍니다 미련 안 가질랍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오지만 마지막 이걸 먹으려고 오늘은 깔끔하게 말이야 그것도 좀 여동목도 아니고 먹고 왔지 네 이 집은 그 비빔 아니 냉면 전문점이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요? 네 우와 아 맛있다 아 그 아 예 아 네 으 으 어 아 예 으 으 막 아 냉면이 되었네요 아 이거 면 봐라 살려주는데요 아 이거 비냉입니까? 살이 넣은거에요? 아니면 살이 따로 나와요? 아 따로 나와요? 양이 뭐 엄청나네요 넉넉하네 물을 조금 넣어서 촉촉하게 비벼도 돼요 아 대박이겠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음 음 아 식주하고 넣어야 된다 맛있거든요 식주가 식주가 들어가고 다대기 좀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거 뭐랍니다 뭡니까 이거 더 잘하라고 해야되니까 저는 이렇게 안 드실래요? 보통 냉면은 여러 차례가 먹는 음식인데 이 집은 냉면을 잘하셔가지고 응 늘 사계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냉면을 먹고 음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 집은 냉면을 면발이 이렇게 가늡니다 엄청 가늡해요 면발이 엄청 가늡해요 면발이 이거 정분이라고 하더라 그거마저 정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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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은 이게 식감이 그냥 예 감소전장이다 아 엄청 맛있어라 인중에 다름 먹고실면 어쩌금랍니깐 정월달에 음 선생님 냉면 먹고시면 어쩌금래요 아 참아야죠 그랬다가 예 예 요거쪽은 넣어도 되겠네 매콤하니? 예 순한게 맛있더라구요 매콤한게 맛있어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쫄쫄 굶고 왔습니다. 쫄쫄 굶고 뭐 어차피 뭐 오전에는 안 먹으니까 딱 점심때 먹으면 쫄쫄 굶다가 먹는 거니까 뭘 뭐 뭐 여기서 사장님도 아유 뭐 사람이 도웁니까 이래 그게 뭘 도와? 두 사람으로 이것도 부족합니다도 그랬지 그러니 너네네네 왔요 너네네네네 гу Gar гу гу 그 아 맛있다 맛있어 신선생님 네 하필이 벌써 다 먹었는데 신선생님 물 냐면 좀 얻어 먹어야 되겠어 예 졸 수 있어요? 졸야지요 제가 졸다고요? 예 졸야 졸 졸 졸 김선생님, 평범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한 번씩 잊지마서도 그래도 먹지 않는 거 저희가 포기 못하죠. 더 진보된 영적으로 진보된 삶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굿바이 하려고 먹고 있습니다, 굿바이 음식. 이제 먹는 거에 한 번 지겹다는 생각이 한 번 들어야지만요, 그래도 불안한 호흡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드려요. 그러니까 당장에 음식을 안 해 먹으면 너무 사람이 심플해져요, 정말. 너무 심플해지더라고요. 좀 할 일이 줄어들었죠? 집에서 제가 일제에 음식을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가위만 먹으니까 집에서는. 정말 한가로워요. 밥 시간대가 되면. 이렇게 향이 한가로워지니까 제 얼굴이 피잖아요. 정말. 그거 먹어볼 거라고 국수 사먹을 거라고 어떻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난다니까. 요즘 가정주부들이 음식을 만든다고 중노동하지 않습니까? 특히 명절 때는요. 온갖 음식을 만든다고 힘든데. 사표 내는 사람 있잖아요. 가정주부. 며느리 사표. 안 그래요? 힘드니까 며느리 사표 내잖아. 말이 그래. 쟤마다 그게 할 짓이 아니라고. 아니거든 그게. 네. 온갖 전 다 구워야 되지. 손님 상 준비 다 해야 되지. 아이고 참. 저도 다 해봤거든요. 정말 회인사에 있을 때. 손님이 600명이나 700명에 왔는데. 상을 다 낳았어. 그때. 지금이야 뭐 이렇게. 뷔페식으로만 하지. 그때는 모든 상을. 상을 40개씩 50개. 아침 저녁 차리는 거야. 행사 때마다. 예. 아. 징글글하더라고. 진짜. 그게 기억이 헌해요. 반찬 다 담아야죠. 상에다가. 상을 차고차고 재나. 음식 다 넣고. 그 다음에 숟가락 다 넣고. 이래가지고. 그걸 또 옮기는 거야. 손님 쪽으로 갖고 가서. 들고 가는 거야. 아침마다. 그때는 그거 보자. 뷔페식으로 먹는. 그게 없었어요. 하는 생각 자체가 없었지. 그런 생각이요? 네. 진짜. 징글글하더라고. 그게 기억이 헌해요. 반찬 다 담아야죠. 상에다가. 상을 차고차고 재나. 음식 다 넣고. 그 다음에 숟가락 다 넣고. 이래가지고. 그걸 또 옮기는 거야. 손님 쪽으로 갖고 가서. 들고 가는 거야. 아침마다. 그때는 그거 보자. 뷔페식으로 먹는. 뭐. 그게 없었어요. 생각 자체가 없었지. 그런 생각이요. 엄청 다 했어요. 진짜. 지긋지긋지긋하더라고.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노동을 했지. 왜 이런 노동을 했지. 넹. 뭐 저 들었으면 담아봤어요? 네. 웹. 에어. 웹. 시청자, 먹고서. 먹은 음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갔는데. 공으로도 나갔잖아. 공으로 아예? 네. 공으로 돌 ré analyzing 왜 먹어? 돌려줘서 뭐 으 이거다 주기를 할까 뵐 보일 즈위 예 아 보자 부지런다 보여주려고 예 고하는 거 제 불이 없는거 한꺼번에 음 좀 데리겠습니다 으 아 좀 해 자 조금 줄 거에요 예 나 조건한다면 되는데 아 4 4 고만두세요 고만두세요. 고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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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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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었어요? 저는 룰렛만 어때요? 괜찮아요? 고만두세요 괜찮아요? 응 이거까지 먹으니까 점점 배가 불러오네요 그래요? 배불러라고 먹은 거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땡기 위해서 먹는 거 음식을 땡기 위해서 배불러라고 먹는 게 아니고 다시는 음식 생각 안 하려고 음식을 땡기 위해서 먹는 음식입니다 먹방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신호세요? 맞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때요? 비냉하고 물냉하고 어떤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맛 드셔보니까 비빔밥이 더 남은 것 같아요 비빔밥이 더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마지막은 고별 음식이에요? 네 고별 음식 1월달에는 이런 훨씬 먹는 영상은 두 번씩 올라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억지로 사주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왜 먹었지 한 번이나서 간곡하게 그래도 포기해야 되겠죠? 가면 안 되죠 그럼 간곡하게 밑에 가면은 우린 간곡하게 과일로 먹겠다고 그러지 뭐 안 그래요? 네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져야 되거든 네 이러면서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미래를 낳고 먹으면 안 안 돼 고별 음식이 절대적으로 너무 배가 불러서 다시 먹고 싶지 않을 만큼 먹어야 돼 안 그래요? 네 예 나는 원래 한 그릇 내거든요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곱빼기는 또 한 그릇 나는 신선생님은 내가 곱빼 한 그릇 먹는 동안에 곱빼 두 그릇을 다 먹어버려 아우 뵈 보세요 신선생 예 냉면값을 누가 낼 겁니까? 아 그걸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돈이 말이라 이게 1,200,000원 이게 얼마인줄 아나 오늘 계산해보니까 응 어 382,24 예 24,000원에다가 예 왕만두 6,000원에다가 예 또다시 6,000원에다가 또다시 6,000원에다가 어우 꽤 됐네요 고백이요 신선생님 계세요? 그 쪽에 그 찐방아 놓은 돈 있잖아요 쓰레기팔고 예 찐방아 놓은 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아 뭐 조금 있지 싶어서 이제 통장에 잔고도 거의 바닥나서요 바닥난 거 다 쓰세요 바닥난 거 다 쓰세요 놔두면 하겠습니까 이제 선생님 이러다가 과외사고의 돈 없으니까 저 매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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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빛낸다 과외사고 돈 없으면 하하하하 딴 딴 저당자피가 거핀될게 하다가 쫄쫄 굶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다는 것도 하하하하 아니 심쿵 많이 묶어서 왜 쫄쫄 굶는 걱정을 하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쫄굶으면 뭐 단식하면 되지요 뭐 쫄굶으면 쫄굶으면 복이 없다 응 밥 먹으면 안 돼 과일도 먹으면 안 된다니까 맞아요 그럼 그것도 복도 안 되는데 뭘 먹고 살아 그냥 구워야지 진짜 과일살도 먹고 그러면 굶을 거예요 예 그런 거 아세요 네 조금이라도 비닐을 먹으면 영 안되네 왜요 아예 구미 이제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오늘으로 싹둑이 잘려졌죠 이제 화식에 대한 두 그릇 네 세 그릇 네 그릇 두 virtues 총 다섯 그릇 다섯 그릇 다섯 그릇 다섯 그릇 다섯 그릇 10녀 MacBook 야채 아주 깨끗한 야채를 그렇게 먹으면서 정말 양심껏 조금 더 끓이는 음식 예를 Vik 안 먹겠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그런 무지한 삶, 그것은 싹둑, 싹둑 잘라버리고 진보된 그런 깨끗한 수행자로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냉면을 지금 둘레 다섯 그릇 먹었네요. 저 두 그릇 먹고 신선생 세 그릇 먹었거든요. 하나 더 추가를 안 했네요. 왕만두가 추가를 한 개 하면 총 여섯 그릇이 있죠? 왕만두가 있었네요. 총 여섯 개 먹었네요. 더 이상 미련이 없도록 끊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우리 이제 졸업했습니다. 일반인 화식은 오늘로서 졸업을 좀 축하해 달라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저희들 화식 끓여 먹고 맛있게 하는 음식은 딱 졸업했습니다. 생체만 살아있는 것만 공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승주, 신선생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어떻게 가지? 아, 승주 못 갑니다. 차 운전 신선생이 해. 못해요. 신계사, 운전해. 아, 승주 아세요. 백선도요. 이 사람의 말이라. 알았어요. 어디? 제가 많이 모아야죠.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운전해. 네. 네. 갑시다 이제. 돈도 계산하고요. 감사합니다.